정말 몰래 왔습니다. 철통 보안이긴 하더라. 철통 보안을 해서 대본에도 없었어요,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대본도 없다고? 제작진도 여러분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안 알려줘. 저희가 따로 부탁 부탁을 드려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 주셔가지고. 100% 개국원입니다. 100% 개국원이에요. 예능입니다, 예능입니다. 희극입니다. 희극이네요, 희극이. 공주님, 공주님. 여자분님. 여기 개국원이야. 개국원이야. 공주님을 좋아하네. 내 친구. 나 예쁜 말도 가겠습니다. 선미 씨 아니야, 선미 씨? 120% 개국원. 선미는 아니고. 선미는 아니고. 우리 여자 참가자님. 24시간이 모자라도 됩니까? 고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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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이, 홍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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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영. 야, 뭐야. 뭐하는 분이야. 홍현이 씨인지. 아니, 홍... 홍 씨 특집이네요. 정석철 홍 씨. 홍 남매. 아, 홍 남매. 반갑다, 친구야. 진짜 누구야? 누구야? 어디 계십니까? 뭐야? 진짜 누구야? 어디 계십니까? 뭐야? 뭐야? 반겨, 반겨. 반겨. 자, 미주. 내가, 내가 미주 갔다. 내가 미주 갔다 갔다 했지. 누구야? 누가 괴롭혀? 우리 세연이 누가 괴롭혀? 미주. 내 친구라고? 어, 미주. 내 친구라고? 어, 미주. 내 친구라고? 어, 미주. 핸님이야. 어, 미주. 핸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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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님님 친구였어? 아, 핸님님 친구구나. 자, 두 분 가운데로 보시래요. 두 분 챙기겠죠, 우리가. 가운데로 보시래요. 야,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핸님 씨랑 미주 씨랑 나이 차이가 꽤 있고. 그리고 활동 분야도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친해졌지 했는데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두 분이? 아, 저희가 그 놀토 스피노프라는 아이돌 바스 대회에서 만난 거죠. 네. 시즌 1, 시즌 2까지 같이 함께 하니까. 네. 같이 이제 번호도 주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죠. 진짜 친해졌죠. 아, 집에도 술도 한 잔 했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술도 한 잔 하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아, 고민 상담도 하고.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아니요, 제가 미주랑 술 마시고 못 볼 골을 봤죠. 왜요, 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집을. 없어요. 나 춤췄어. 술 먹고 춤췄네. 사람은 어디 안 가. 스윙하시면 또 힘이 올라가지고. 미투야, 무대에서 쳐주세요. 근데 또 무대가 커요. 집이 또 무대가 커서 돌아다녔죠, 많이. 근데 오늘 대결에서 꼭 핸님과 하고 싶은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아, 들어보십니까? 아, 얘기를 하세요. 아니, 사실 이제 저희가 저기 가서 강냉이 좀 많이 맞잖아요. 네네. 좀 친구니까. 언니가 대신 맞아주는. 아, 깜두니까? 아, 나가면. 본인 말이야 거네. 아, 친구니까. 친구 찬스. 그리고요. 흑기사.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 맞춰서 간식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이겼어. 같이 퍼포먼스를. 아, 댄스를. 네. 댄스를. 왜냐하면 언니가 단 한 번도 저 의자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 아이스? 후파 때 한 번 일어났다가. 그때 피날레로. 그때 기사도 났잖아. 그때 기사도 났잖아. 행님의 하체 최초 공개라고. 하체가. 하체가. 하반신이 없는 것만. 오늘 두 번째 공개 가능합니까? 아, 네. 네, 바지 입고 왔습니다. 바지 입고 왔습니다. 바지 입고 왔습니다. 바지 입고 왔습니다. 아, 입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아이스. 어머, 이렇게. 짬뽕이다. 짬뽕이다. 짬뽕. 물이 냄새네, 물 냄새. 야, 맛있겠다. 짬뽕이다. 으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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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이주? 우와, 정확하게 보이네. 이야, 정답이다. 역시. 이렇게 바로 쳐다보니. 오우. 야, 야. 어머, 어머. 너무 신나게 해. 아니, 한해.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아니, 안 봐도 다 느껴져, 몸짓이. 안 봐도 다 느껴져, 몸짓이.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극과 극이 제일 예뻐.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예뻤다고. 어머? 근데 이거 잘 안 해. 죽기게 찍는 게 예뻐라고. 어떻게 당해. 아니, 아니. 아니, 두 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살짝 러브라인이 있었잖아요. 러브라인이 있었어? 러브라인. 약간 좀 꼼꼼한 여성분을 만나면. 잘 만나버렸습니다. 어, 꼼꼼한 여성분. 또 미주가 꼼꼼합니다. 제가 한 꼼꼼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해, 해, 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해, 해. 러브라인 있었잖아. 있었어? 러브라인이 있었어. 핑크빛. 맞아, 기사 같은 게 나왔어. 네, 기사가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핑크빛. 핑크빛. 시원시원하네. 속이진 않습니다. 하늘가 많이 더워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첫 번째. 가자, 아래밍. 주세요. 아, 정말 유명하죠? 자, 광수 씨죠, 광수 씨. 러닝맨인데. 아, 쉬워. 실패. 미주. 미주. 실패. 아, 저거 봤는데. 힌트 들어갈게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표현해달라는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감정이 이 얼굴에 숨겨져 있어요. 뭘까요? 기쁨. 이거 슬픔과 기쁨과 슬픔과 슬픔과. 동현. 동현. 우프다. 어? 자, 다임. 잠깐만요. 접근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우프다를 좀 풀어보세요. 좀 풀어보세요. 우프다를 좀 풀어보세요. 킥. 웃긴데도 슬프다. 실패. 아, 티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무슨 일인지. 실패. 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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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서 슬프다. 아, 웃겨를 여러분. 웃기면 뭐가 됩니까? 웃기면 기분이 어때요? 없대지. 신.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한데 슬프다? 표정 가능합니까? 응? 행복한데 슬프다. 표정 가능해요? 너무해. 행복한데 슬퍼. 슬퍼, 슬퍼, 슬퍼. 킥. 킥. 기쁜데 슬프다. 가능해요? 자, 입은 기뻐. 근데 눈은 슬퍼. 입은 기쁜데 눈은 슬퍼. 정답입니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지금 이 문제는 춤이 없어요. 아, 그런 거죠? 예, 예, 예. 지금 비주. 우리 너무 깜짝 놀랐어. 놀랐네, 놀랐네. 춤을 춰어야지. 아, 춤추고 싶어요? 비주는 춤추고 싶어요. 자, 스피드 싸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짤입니다. 주세요. 그렇지. 딘딘, 넉살. 딘딘 빨랐어요. 딘딘 빨랐어요. 안녕하세요. 카페 소장 준이에요. 넉살. 어, 예쁘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아, 그거다. 어, 예쁘다. 어, 비슷한데? 어? 발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태연. 어, 예쁘다. 정답입니다. 예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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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번 더. 그대도 같나요? 그대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또 모르겠게. 번호수. 치베. 치베. 자, 음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음악이 나올 줄 몰랐어요. 미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미주가 음악이 나오자마자 조종 당하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저 노래 갑자기. 다음. 음료수 없어? 실패했어. 연애가 너무 세서. 그 와중에 실패했어. 자, 주세요. 신봉선 씨입니다. 뭐지? 미주. 고추 씨 알아? 미주 씨 아닌데. 미주야, 그거는 다른 거야. 고추야, 그거 아니야. 고추 씨. 고추 씨 봐라. 신봉선 씨의 영원하지. 뭔데? 짜증 지대로자. 정답입니다. 짜증 지대로자. 야! 봤지? 난 화려하고 먹던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자, 이렇게 되면은. 기자. 리주.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이하 니다. 거기까지 가요? 더 가요? 실패. 나래.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끝. 정답입니다.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이하 니다. 이하 니다. 이하 니다.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렛츠고. 렛츠고. 이하 니다. 이하 니다. 너무 잘해. 우와. 어디. 이하 니다. 이하 니다. 다이아몬 셀. 이하 니다. 이하 니다. 서인 버전. 서인 버전. 서인 버전. 서인 버전. 저게 너무 같은 거예요. 저게 появ이다. 이하 니다. 저게 너무 좋아 이거. 펌프트 조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좀 어. 음악 갑니다, 음악. 바로 나와. 플레이. 내가 누군지 하니 이현이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내가 누군지 하니 이현이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세트가 열렸어. 이현아, 이현아, 이현아. 조용히 가봅이치기를 바랍니다. 세이기 바랍니다. 알았다. 세이기 바랍니다. 세이기 바랍니다. 세이기 바랍니다, 세이기 바랍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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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 맞잖아! 세인! 세인! 오! 세인 맞았어! 와, 이거 어떻게 알아? 미영물 어떻게 알아? 미영물 어떻게 알아? 이게 다 외우지? 그냥 퍼포먼스야! 미영물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이따가 좀 큰 걸로 드릴게요, 맞추면 큰 걸로 드릴게요. 이 기운 그대로 갑니다. 이 기운 그대로 갑니다. 주세요. 넙살! 묻지다 묻죠! 그것만 있습니까? 묻지다 묻죠? 뭐 없어요? 묻지다 묻죠! 실패!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실패! 대상이 있잖아, 대상이! 묻지다 묻지다 우리 품엠씨! 아홉 글자입니다. 묻지다 묻지다. 미주! 미주! 묻지다 묻자 우리 언니! 아우! 99.999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이! 답답해, 답답해. 목소리! 묻지다 묻자 언니 언니! 반복이 있습니다! 거기 반복이 아니에요! 미주! 미주! 묻지다 묻자 멋진 언니! 디딘! 실패! 디딘! 묻지다 묻지다 우리 언니! ита! 제 춤 최악인데! 나 춤을 못 춰! 미주가 어렵다! 미주야! 미주 나갑니다! 미주 나갑니다! 미주 나와요! 미주! 미주! 미주 키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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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날밤, 미주 키날밤. 돌려, 돌려. 돌려. 유토오피야. 사람들이 힘들다. 핸드미한테, 핸드미한테 갑니다. 핸드미한테 갑니다. 같이 보고 오세요. 오지마. 핸드미, 원, 투, 쓰리, 고. 뭐야? 핸드미 주. 핸드미 주. 핸드미 주. 핸드미 주. 핸드미 주. 핸드미 주, 핸드미 주. 원, 투, 원, 투. 이렇게 돼서 무지단 무지단 브러닝. 경세! 아, 신난다! 아, 멤버들이 이렇게 고맙네. 아, 최고다, 최고다. 아니, 몸질렐네. 미쥬아 또 내 손 잡아. 미쥬아 또 내 손 잡아. 미쥬아, 미쥬아. 미쥬아. 대단하다, 대단해. 미쥬아, 미쥬아. 아, 춤을 춰야지. 아, 미쥬아 아주 퍼포먼스 도움을 많이 주는데. 미쥬아 고마워. 춤만 추고 지금 맞추지 못합니다. 탈이 쪽쪽 빠져. 자, 이렇게 되면 해님과 미쥬 옆으로 가세요. 자, 해님 동시에 도전합니다. 같이 불러야 돼. 노래도 같이 불러야 돼요. 아, 보기 좋다, 되게. 되게 보기 좋아요. 자, 우리 처음 보는 그림. 시, 시, 시작! 난 오빠 미워, 날 왜 비워. 어째서 싫어, 땀 지쳐. 잘한다, 누나, 잘한다. 너무 왜 미워, 슬픈 키워. 그만큼 돌려주겠어. 귀여워. 잘한다, 해님 동시에 잘해. 사운드 오브 음식이야. 근데 저 둘의 조합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 명은 맞기를, 한 명은 틀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러네. 한 자리에서. 뽀튀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자와 안 나오기를 바라는 자. 야, 우산 장수, 소금 장수. 한 입은 무조건 나와야 돼. 야, 진짜 옛날 거야. 진짜 옛날 거야. 진짜 옛날 거야. 정말 옛날이야. 자, 한 분은 무조건 틀려야 내가 먹는다. 한 분은 맞춰야 우리 멤버들이 다 먹는다. 오빠의 동심. 자, 볼륨. 자, 볼륨. 자, 지금 올렸습니다. 온도를 올렸어요. 결과. 보여. 주세요. 과연. 결과나. 와. 결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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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우. 아우. 오. 대박.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미주, 햇님이랑 입장했어요. 깻잎에다가. 깻잎에다가. 일단 소금구이 하나 올리고. 소금구이 하나 올리고. 여기에다가 생강을 조금 올려서. 이거를 햇님이가 먹었어야 되는데. 미주가 먹습니다. 맛있다. 집에서 먹을 때는 좀 작게 해서 먹죠. 접시가 모두가 다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모든 접시가 다 이만하더라고요. 저희가 먹수로 마시면. 아몬드가 조금. 조금씩 먹자. 한 팩을 부어요. 견과류는 되게 많이 먹어서.